8. 두만강을 건너 우리 아버지는 간도 사람들이 투쟁력이 강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었다. 나도 5.30 폭동과 8.1 폭동까지 겪고 나서 간도 지방의 조선 사람들이 뛰어난 혁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간도나 북부조선 일대는 일찍부터 의병들과 독립군들의 활동 무대로 되어왔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으로 막슬레인인주의 사저도 이 지역에 먼저 전파되었다. 간도 일대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지도자들 속에서 나타난 서부루지아적 저급성으로 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것만큼 나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일단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의 북부 국경지대와 간도 일대를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을 것을 결심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이 일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눈떡을 들여왔다. 우리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북부 국경지대와 함께 간도를 항일무장투쟁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들은 이 일대를 만몽을 침략하기 위한 전략적 여충지로 삼으려고 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20세기 초부터 덕만에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야기시킨 것은 그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다리를 놓자는 데 있었다. 1907년 8월에 일제는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구실 밑에 연기련 영정의 군대를 침입시켜 거기에 조선 동간부 파출소를 설치하였고 1909년에는 중국 반동정부를 꿰어 간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길해선 철도 공사권까지 탈취하였다. 그 후 영정의 조선 동간부 파출소는 일본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일제가 영정에 총영사관을 설치한 것이나 그 아래에 다섯 개나 되는 영사관 분관까지 내온 것은 간도에 와있는 조선사람들을 허강시키자고 한 짓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런 영사기구 외에도 각지의 경찰서들을 배치하고 조선인 거류민회와 같은 주구단체들을 무수히 만들어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사람들의 일고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였다. 동양척식회사 출장서와 금융계도 이것에 줄을 뻗치고 있었다. 동만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일본제국주의에 조정하여 있었다. 이처럼 동만지방은 혁명과 반혁명과의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백두산 대수림지대와 함께 동만을 무장투쟁의 거점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8일 폭동을 겪은 후 박도하고 있는 일제의 만주침략의 징절을 이모저모해서 느끼고 있던 나는 혁명성에 강한 동만인민들을 묶어 세워 한시바비 무장투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그래서 동만으로 나갔다. 내가 처음 동만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우리 동무들은 마리와였다. 일제의 보갑기구와 정보망들이 고미줄처럼 누려져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서풀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험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노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 혁명할 결심을 굳게 다지고 대담하게 동만으로 나갔다. 그때까지 나의 활동은 주로 도시 청년들과 학생들 속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노선의 여구에 맞게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자면 우리들 자신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을 일제와의 항전회로 하루빨리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국제당에서도 내가 동만으로 가는 것을 지지하였다. 나는 먼저 돈하로 향하였다. 이 일대가 8.1폭동의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기 때문이었다. 돈하는 이 폭동의 근원지였고 중심무대였다. 여기에는 일본군의 한계수비대본부와 길림총영사관 산하의 영사관분관이 있었으며 구 동북군의 677연대 본부가 있었다. 적의 폭압역량이 이처럼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8.1폭동과 같은 무모한 폭동이 일어난 것은 이 일대에서 좌경모험주의자들이 많이 활동한 사정과 관련된다. 돈하는 반석과 함께 에밀파의 본거지였으며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한계중심지이기도 하였다. 박윤세, 마근과 같은 8.1폭동의 주모자들도 바로 이 거장의 활동기지를 두고 있었다. 돈하에는 당 및 공청,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하여 우리가 꾸려놓은 여러가지 혁명조직들이 있었고 진안장, 고재봉, 고일봉과 같은 믿음직한 동지들이 있었다. 나는 돈하에 가자 진안장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중국 산동옷을 입고 다니면서 복동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내가 길림에서 공청서조들을 도처에 끓여놓을 때 중학교에 다니던 진안장도 돈하에서 우리 조직에 망라되어 활동하였다.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에는 그가 오이성 부대 총사령부에서 비서장으로서도 활약하고 동북항일연군에서 사단참모장, 사장, 박면군군군장, 남만당연회 소기 등도 역임하였지만 그때는 소박하고 조용한 공청원이었다. 진안장은 장우라와 같은 부자의 아들이었으나 혁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공청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였다. 진안장의 아버지는 큰 분홍으로서 말도 몇백 필씩 가지고 있었고 청도 여러 자루 갖추고 있었다. 집 주변에 도성까지 치고 있어 그 위풍이 간단치 않았다. 그는 농담삼아 나에게 자기네는 원래 타도대상인데 집 주변이 다 제 땅이므로 남의 땅은 밟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집 땅이 딱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부자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진안장은 공산주의를 배워준 선배라고 하면서 나를 환대해 주었다. 생활이 유족하다 보니 그 집에서는 내가 공밥을 먹어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나는 진안장과 고재봉을 내세워 흩어진 조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중국어스를 입고 중국말을 하면서 덕무들을 찾아다녔고 밤에는 조선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면서 조직들을 복구하였다. 이렇게 복동의 후과를 기본적으로 수습해 놓은 다음 국제당에서 받은 위임대로 도나에서 길동지구 공청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 후 고재봉을 비롯한 몇몇 공청원들이 나에게서 두만강 연안의 도시와 농촌들에 나가 대중을 혁명화하며 당조직을 꾸릴 때에 대한 과업을 받아가지고 활동구역으로 떠나갔다. 나도 진안장에게 도나중학교에 들어가서 공청활동을 하라는 과업을 주고 도나를 떠났다. 내가 동만에 가서 맨 처음으로 들린 것은 화룡이었다. 화룡에는 길림사범학교를 다닐 때 우리의 공청조직에 망라되어 활동하던 조아범이라는 중국동무가 있었다. 채수항과 같은 조선동무도 있었다. 이런 줄을 타고 들어가면 복동의 후과도 수습할 수 있고 조직들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다산하였다. 나는 먼저 대립자라는 곳에 가서 조아범을 만났다. 조아범은 8.1폭동의 후과가 대단히 크다고 하면서 폭동 후 조선 동무들이 다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아범은 감옥에 들어갔던 몇몇 동무들이 인차석방될 것 같으니 만나보라고 하였다. 며칠 후 채수항이 연락을 받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원래 영정에서 동홍중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었다. 내가 육문중학교에 다닐 때 길림에 와서 사범학교에 적을 두고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영향을 받고 혁명사업을 시작하였다. 채수항은 길림의 청년학생들 속에서 축구선수로 인기가 있었다. 그 당시 여러 명의 화령 출신 청년들이 길림에 와서 공부하였다. 김순이 영정과 온성일대에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하였다면 채수항은 화령과 정성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혁명사상을 선전하였다. 그는 후에 현당소기로 사업하다가 민생단 연루자로 몰려 억울하게 학살당한 김이란 동무와 함께 공청도 조직하고 반제청년동맹, 농민협회, 반일분여회와 같은 혁명조직들을 꾸려 여기에 수많은 군중을 집결시켰다. 연길폭탄 제조의 명수로 소문난 박영순 동무도 연길현의 팔더구광산에서 반제청년동맹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멋처럼 꾸려놓은 조직들이 두 차례의 폭동 때문에 풍지박산이 되었다. 많은 핵심들이 잡혀가거나 지하로 들어갔고 얼마 안 남은 조직성원들마저 세련이 부족한 탓으로 불안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이런 실태는 나로 하여금 혁명가의 신념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타륜을 떠난 후 길림, 해령, 청원, 교하, 할빈, 도나를 거쳐 화룡까지 오는 과정에 나는 반혁명의 공세 앞에서 겁을 집어먹거나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고 동요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만인을 공감시키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확한 혁명노선과 전략전술이 있고 자체의 혁명역량이 있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채득할 때에 생기며 투쟁을 통하여 굳어지는 법이다. 그런데 폭동을 선동한 사람들은 대중이 기치로 삼을 만한 강령이나 전략전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가륜에서 채택한 혁명노선은 아직 인민들 속에 널리 침투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최수항을 비롯한 몇몇 공청, 반지청년동맹 간부들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그들에게 가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노선을 상세하게 해설해 주었다. 그리고 투쟁을 통하여 검열된 신망있는 동무들로 지도 핵심을 잘 꾸리며 파괴된 대중조직들을 시급히 복구하고 그 대여를 부단히 누릴 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두만강연안의 매개혜원들의 혁명조직구를 내올 때에 대한 과업도 이때해 주었다. 폭동조직자들은 감옥과 교수대가 두려워 대중을 청검 앞에 남겨두고 다 도피하였지만 우리는 폭동의 후과를 빨리 수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가 산동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화룡의 동무들은 나를 산동청년이라고 불렀다. 내가 두 번째로 찾은 것은 왕총이었다. 내가 왕총에 들린 목적은 어중화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나에게 어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은 김준 재수왕 동무들이었다. 그들이 길림에 들락날락할 때부터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디에 누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일을 하는 누가 있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게 똑똑하다는 식으로 인물 소개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나는 길림에 있으면서도 간도일 때의 사정을 비교적 환히 꾀들고 있었다. 나는 그때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고 그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기억해두었다.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그가 어디에 있건 끝까지 찾아가 기어이 손을 잡고 동지로 포섭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나에게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 진정한 동지를 얼마만큼 많이 얻는가에 따라 혁명사업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동지 한 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후를 굶어도 좋고 열후를 굶어도 좋다는 것이 그 당시 나의 심정이었다. 이런 심정으로 나는 왕청에도 들렸다. 채수항이 화룡에서부터 왕청 석현까지 나와 동행하였다. 나는 석현에서 어종아도 만나고 어종읍도 만나고 어테이노인도 만나보았다. 어테이노인네 집안은 보기 드문 대가정이었다. 노인네 네 형제는 원래 함경북도 온성군 고작거리라는 데서 살다가 1914년경에 왕청 땅으로 이사하였다. 그 네 형제의 자선들을 모두 합치면 수십 명이 되는데 그들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왕청과 온성 땅에 쭉 놀려 살면서 혁명사업을 하였다. 그 당시 어종화는 왕청 5구 당비서로 사업하였고 어종후분 왕청현 준하양 원가점에서 공청사업을 하고 있었다. 어종화의 동생인 어종성은 왕청현 석현에서 공청활동을 하다가 1929년 초에 온성군 풍리동으로 이사하여 보문학당 교원의 간판을 가지고 혁명사업을 하고 있었다. 어종화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화룡에 있는 사립화성학교 교원을 하였다. 나는 그때 석현에 가서 어종화 동무에게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혁명가가 되고 그 다음에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혁명화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일깨워주었다. 어종화는 그 후 가정혁명화를 잘하였다. 그의 가까운 형제들과 친척들 가운데서 십여 명이 충실한 혁명가로 활동하다가 희생되었다. 그 가운데서 어종화, 어종성, 어종흡과 같은 훌륭한 공산주의자들이 배출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석현에서 일을 끝냈 나는 그다름으로 온성지구에 건너갈 것을 결심하였다. 서도 지방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의 이국살이를 시작한 나에게는 두만강 이남의 요급 일대에 대한 파악이 별로 없었다. 요급 일대는 리저 때 벼술자리에서 쫓겨난 양반들이 정배살이를 하던 거장이었다. 벼술자리를 하는 자들도 이 일대 관리로 가라고 하면 다들 끔찍해하였다. 그들은 임명장을 받은 다음에도 여기 오기가 싫어서 이구실 저구실을 붙여가며 서울거리에서 빈둥거렸다. 벙건 통치배들이 그것 때문에 500년 동안 내내 골머리를 알았다고 한다. 나는 김준이 유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상들은 이 땅을 불모지라고 잘 돌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빗땀을 받쳐 이 일대를 혁명의 요세로 만들어보자고 말하였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원성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향 밑에 1920년대 말부터 김준, 재수항, 어중성과 같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한 거장이었다. 우리는 벌써 그때 저선혁명을 발전시키는 데서 백두산 지구와 원성을 비롯한 두만강 연안의 유급 일대가 가지는 위치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 일대를 항일혁명 전쟁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꾸릴 계획을 품고 있었다. 국내 혁명을 새롭게 앙양시킬 돌파구도 바로 여기에서 열어놓으려고 하였다. 그 당시 원성 지구에서는 100내지 150명의 청년들이 영정에 가서 공부하였는데 그들이 방학 때마다 거향에 돌아오면 우리와의 연기가 깊은 김준, 어중성과 같은 선각자들의 지도 밑에 이 일대의 길림바람을 불어놓았다. 원성에는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의 지부들이 조직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국내로 세력을 뻗칠 수 있는 좋은 발판이었다. 이 발판을 타고 원성 지구에 우리의 사상이 적지 않게 흘러들어갔다. 내가 원성 지구에 나오게 된 것은 국내의 당조직도 내오고 가륜회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 전반적 조선혁명을 확대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석현에서부터 우리와 동행한 어중화의 사촌동생이 먼저 우리가 간다는 것을 연락하기 위하여 어중성이 있는 북리동으로 건너갔다. 우리는 원성군 남양대 안인 회막동 어느 고란 오기에서 연락을 받고 온 어중성 동무와 그 밖의 조직성원들을 만났다. 어중성과는 그때 처음으로 상봉하는 셈이었다. 형인 어중화보다는 호우대가 크고 성격이 호방한 사람이었다. 어중화는 자기 동생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웃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밤에 배를 타고 조용히 두만강을 건넜다. 어중성은 노도 걸쌍에 잘 좋았다. 어둠 속에 묻힌 사녀를 바라보느라니 5년 만에 저국당을 다시 밟는 감격으로 가슴이 울렁거려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남양상탄에서 배를 내린 다음 어중화에게 나라를 독립하고 이강을 건넌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였다. 어중화는 내 말을 긍정하며 자기도 두만강을 건널 때면 매번 그런 감정에 잠긴다고 하였다. 남양상탄 마을을 지나 남양산으로 오르는 고갯길에 들어선 우리는 어중성이 미리 마련해놓은 초막에 들어가 온성지구 혁명조직들의 활동 정령과 군중들의 동향을 여야 하였다. 온성사람들이 대중조직을 내오는 데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았다. 나는 한 주일 동안 국내 지하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그 과정에 온성지구 혁명가들이 국내 도처에 많은 조직들을 내오기는 했지만 그 조직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서 심한 서국성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악이 있는 몇몇 정수분자들로 조직을 꾸린 다음에는 문을 닫아매고 그 대여를 들이지 않는 것이 이 일대에서는 보편적 현상으로 되고 있었다. 이런 원인으로 하여 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석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었다. 1929년 봄에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의 산하조직으로 모어진 온성공청도 몇몇 안되는 성원들로 울타리를 높이 두르고 대중석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지방회니 진흥회니 신간회니 당재건판이 하는 여러가지 단체들과 파벌들이 경쟁적으로 청년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실정에서 나쁜 바람이 조직에 흘러드는 것만이라도 막아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현상유진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내가 북내에서 만난 어떤 공청일꾼은 원수들의 책동이 심해지니 사람들이 통 곁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어떤 공청일꾼은 청년동맹이나 신간회에 관계한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였다. 풍인동농민협회 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전장원이란 사람은 자기 친척들 가운데 구장, 면장, 순사질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줄을 타고 적들의 마수가 혁명대월에 뻗쳐올까봐 은근히 신경을 도사리면서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적의 통치기관에서 복마하는 사람들에게는 곁을 주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다 대중을 믿지 않는 표현이었다. 이런 폐단을 없애지 않고서는 원성지구에서 새로운 정세의 여구에 맞게 혁명을 심화 발전시킬 수 없었다. 혁명가의 일생은 대중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고 혁명의 실패는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오정성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말하였다. 출신이 좋은 몇몇 사람들만으로는 혁명을 할 수 없다. 대중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을 위해 조직의 문을 넓게 열어놔야 한다. 혁명색색의 간판을 가진 청년단체들이 저마다 청년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공청조직은 티동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인 공세를 벌려 많은 청년대중을 전취해야 한다. 청년동맹이나 신간회 조직들에 관여했던 청년들, 당재건파 분자들에게 붙어다니거나 무의식적으로 리용당하고 있는 청년들도 잘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어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편에 쟁취해야 한다. 전장훈 동무에게도 적기관 복무자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전술적 원칙들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혁명을 하는 사람은 가문의 구장, 면장 순사가 있다고 놀라거나 축잡혀서는 안 된다. 동무는 오히려 그러한 친척관계를 타고 적통치기관에 들어가서 외놈들의 말단통치기구를 마비시켜놓고 반을 크게 벌릴 잡돌이를 해야 한다. 온성을 비롯한 요급일대를 무장투쟁의 전략적 거점으로 꾸리자면 대중을 혁명화하는 것과 함께 적통치기관 복무자들을 대담하게 전취해야 한다. 적기관 복무자들을 전취하는 사업에서 한 번 경험을 쌓아보라. 원성에 갔을 때의 일 가운데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준, 어증화, 어증성 동무들과 함께 미포면 월파동 철도부설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던 일이다. 일제는 1929년 초부터 두만강 연선에서 철도부설공사를 다그치었다. 삼남지방을 비롯한 국내 각지와 간도에서 천여명의 인부들이 모여들어 월파마을의 개풍거리라고 부르는 본잡한 주민지구를 만들어 놓았다. 길해선 철도부설공사장에 가있던 인부들도 이 거리에 밀려들어 보리를 하느라고 고역을 치루었다. 나는 길림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김준을 만나 월파동에서 철도부설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면 노동자들 속에 뜰커들어가 조직을 끌여보라고 하였다. 김준 동무도 한 번 해볼 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후 그는 나와 약속한 대로 원성에 들어가 월파동에서 노동청년회와 반제청년동맹을 저직하였다. 내가 철도부설공사장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원성 동무들은 놈들의 경계가 심하니 그것만은 단념해달라고 하였다. 그때 그들은 국제당 파견원이 왔다고 하면서 내 신변을 보호해 주느라고 여간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국제당 파견원이라는 직함까지 붙이면서 허위조직을 면밀하게 해 준 것은 국내에서 혁명가들에 대한 일본 경찰의 감시와 경계가 그만큼 심하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나도 조선에 나오면 내 사이 조심해야 하며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당장 큰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손을 잡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가 그때까지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해온 것은 다 노동계급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리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우리의 전국적 목적은 노동계급을 내세워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완성하자는 것이었다. 노동계급의 해방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 것을 맹세한 그날부터 우리는 얼마나 조선의 노동계급을 그리워하였던가. 나는 공사장에 들어가 하루 반 동안 노동자들과 함께 자갈도 부리고 모래도 나르고 한밥, 노동자 숙사, 한밥밥도 먹어보았다. 김주는 나를 연길해서 공부를 하다가 학비를 보태려고 온 동물하고 소개해 주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노동자들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주 유익하였다고 생각한다. 한바나 공사장에서 내가 본 것은 몇 푼의 폼삭스를 볼기 위해 아득바득에 쓰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군상만이 아니었다. 나는 거기서 투쟁을 갈망하는 노동자들, 자기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개척해 줄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아 헤매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나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내 가슴은 노동계급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탔다. 나는 그때 철도부설 공사장에서 원성 출신의 항일투사들인 최춘국, 최봉성 동무들과도 처음으로 나출이 키웠다. 최춘국은 숙사로 나를 안내하면서 자기가 남폭군으로 일하는 동안 비밀리의 화약을 모아두었는데 공사가 완공되는 날 그것으로 착구를 폭발 계획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지금 형편에서는 착구를 폭발하는 것과 같은 모험을 하는 것보다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노동자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이 더 절박하니 화약은 두었다가 앞으로 무장투쟁을 할 때 욕연하게 쓰자고 하였다. 나는 그때 노동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장투쟁 문제, 당 창건 문제, 반일민족통일전선 문제도 내놓고 이야기해 주었다. 국내에 와서 노동자들에게 가륜회의 정신만 똑똑히 심어주어도 그것은 큰 소득이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이 곧 열 사람에게로 번져가고 백 사람, 천 사람의 입을 거쳐 만 사람이 귀에까지 들어가며 전국적으로는 우리의 사상이 국내 인민들의 신념이 되고 깃발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철도공사장 노동자들은 우리의 노선을 알게 되자 그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들이 우리의 노선에서 신심을 얻었다면 나는 그 노선을 접하고 기쁨을 금치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신심을 얻었다. 언성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1930년 10월 1일 두루봉에서 당조직을 모은 것이었다. 언성의 혁명조직을 돌아보는 과정에 나는 이 일대의 혁명가들이 비록 전략적 문제에 대한 리해에서 몇 가지 자고를 범하고 있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소심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투쟁 각오와 준비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언성지구에 당조직을 내올 수 있는 기초가 있다는 결론에 이루게 되었다. 회의에 참가할 언성지구의 혁명가들은 모두 나무꾼 차림으로 두루봉에 모였다. 전 장원은 월파동의 저직 책임자에게 부탁하여 회의장 가까이에 서발구까지 끌고 오게 하였다. 우리는 월파천을 옆에 끼고 있는 두루봉 산상의 아늑한 공지에서 국내 당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었다. 나는 먼저 회의 참가자들에게 가륜에서 채택된 노선을 전달하고 그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혁명적인 당을 건설하는 것임을 밝힌 다음 언성지구에 세형의 당조직을 내오게 되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직생활과 실천을 통해 검열된 우수한 선진문자들로 당대여를 부단히 확대 강화할 때에 대하여서와 대중을 반일투쟁의 조직 동원할 때에 대한 언성지구 당조직의 과업을 제기하였다. 나의 제의에 의하여 어중성, 전장원, 전창령, 최춘국, 최봉성, 최근조 동무들이 언성지구 당조직에 가입하였다. 당조직 책임자로는 어중성 동무가 선거되었다. 당원의 영예를 지닌 사람들은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경력을 서기하고 간단한 결의를 다지었다. 그들의 결의 토론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전장원의 결의만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전장원은 자기와 같이 가정성분이 복잡한 인간을 당해받아준 것을 백거리 진토가 되어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혁명우리에 필요하다면 뼈도 깎고 살도 점이고 쓸개까지도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다. 그는 자기가 만약 이 맹세를 줘버리는 영렬한 인간이 되거든 자기 육신을 난도질하여 개천에 내던져도 좋다고 하였다. 과격하고 서박한 말이었지만 솔직한 심정토로였다. 전장원은 그 후 자기 결의대로 온성을 반유격구로 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원화하는 데서 큰 공로를 세웠다.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임에서 토론된 문제들은 일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 회의에서는 창립선언문이나 취지서 같은 것도 채택하지 않았다. 모임에 참가한 온성 사람들은 당조직을 내오는 역사적인 회합인데 간소하고 격식이 없으니 허전하다. 형평사 같은 백종들의 조직에서도 발기 취지문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세상에 내돌리는데 몇 마디 맹세로 회의가 결석되니 너무 슴슴한 감이 난다고 하였다. 나는 동무들이 방금 다진 맹세가 몇백 페이지의 선언문이나 취지서보다 훨씬 더 실속 있는 것이다. 문서장이나 자꾸 만들어서는 뭘 하겠는가. 서문이나 내고 이름이나 날리는 것이 당조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문은 내지 않으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당원들이니 동무들은 실천투쟁을 통해 당성과 애국심을 과시하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 온성지구의 당조직이 나온 것은 국내에서 당 건설의 기초를 축성하는 돌파구로 되었으며 국내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또 밀어주는 데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었다. 온성지구 당조직의 활동에 의하여 유급일대에서는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 반일투쟁이 앙양되었다. 대중이 우리를 따르게 되고 혁명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거저되자 일대에 와서 자파의 세력을 늘리려고 돌아다니던 최창익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달아나버리었다. 해방 후 그가 그때의 있은 일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질토하였다. 온성이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에멜파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정작 가보니 우리 세력은 없고 길림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어떻게나 새에게 들이불었던지 온통 김일성 동지 내 판이더란 말입니다. 김일성 동지의 연세가 많은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것은 아니고 20대 청년인데 투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찾아갈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최창익이 온성에 있다가 서울로 가버린 것은 우리가 정파를 싫어하며 자기네처럼 정파를 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당조직을 결성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유급 일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들의 회의를 지도하고 귀로에 올랐다. 나룻배를 타고 어적나루로 해서 강을 건넜는데 어던 때보다는 마음이 퍼구나 가벼웠다. 일이 뜻대로 되고 보니 하늘에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었다. 사선을 헤치고 머무라면서 저국을 찾아온 보람이 있었다. 저국에서 보낸 한 주일은 우리가 가륜에서 제기한 혁명노선이 만민이 접수할 수 있는 어른노선이라는 것을 실증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우리는 저국의 인민들에게서 우리의 노선을 판정받은 셈이었다. 그때부터 언성사람들은 줄곧 우리와 운명을 같이하였다. 두만강을 무사히 건너간 나는 어중화의 안내로 대한의 양수천자와 장거를 거쳐 연기련 저양천에 이르렀다. 저양천은 영정과 함께 연길지방에서 우리의 영향이 제일 크게 미치던 것이었다. 저양천에서는 역섬지구 당 및 공청비서처 성원들인 마득한과 라일동무가 활동하고 있었다. 훗날 조선인인혁명군 당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림춘추 동무도 저양천에서 봉춘당 약방의사 림춘봉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혁명사업을 하였다. 연길로 오기 전에는 학생사건으로 피검되어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는 고려의사 노릇을 하면서 역섬지구 당 및 공청비서처와 각 현 사이의 연락인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저양천에서 처음으로 림춘추 동무와 만났다. 내 눈에는 젊은 나이에 고려의술을 터득해낸 그가 포근하인상적으로 보였다. 그의 고려의술 때문에 항일무장기증 전기간 우리 유격대원들이 덕을 많이 입었다. 5.30폭동과 8.1폭동은 연길의 혁명조직들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여기는 더 나보다 적들의 테로가 더 심했다. 혁명을 하던 사람들은 위축되고 동요하였고 각성이 부족한 군중은 공산당 때문에 망한다고 아우성이었다. 나는 마득한 라일 림춘추 동무를 비롯한 당과 공청의 지도간부들을 만나 좌경모험주의적 책동의 후과를 시급히 청산하고 혁명투쟁을 더욱 확대 강화할 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더해하였다. 내가 온성을 떠난 후 오가자로 거축하지 않고 양수천자를 거쳐 저양천에까지 굳이 들린 것은 이 일대가 장차 우리가 벌리게 될 무장투쟁마당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었다. 나로서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무장투쟁에 대처하여 온성과 왕청 연길에서 대중적 집안을 축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한 셈이었다. 그 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일대는 항일전쟁의 가장 믿음직한 근거지로 되었다.